여의도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사실은 그동안 여의도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평가받고 있었던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결국은 원래 가치를 찾아가게 마련이니까 그런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대략 20%에서 30% 수준이 와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즉슨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관심들은 다 많아요. 다 하고 싶어하고 다만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학사업, 특히 정밀화학사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3D 산업입니다. 디피컬트하고 던저러스하고 덜태하거든요. 특히 덜태한 게 문제인데 환경오염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공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 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밀화학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 보면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딱 세 개 나라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서 우리가 선두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섣불이 뛰어들었던 독일의 폭스바겐 산하의 노스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상당한 위기사항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코프로의 이동채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배터리 산업은 경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적된 경험이 한국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LG에너지소녀시에 3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2차전지 장비라든지 2차전지 소재를 만든 회사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그 기술적 수준이 일본이나 중국이 감히 쫓아오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를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서 발생하는 실패, 크게 돈을 물어주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뎠어요. 그래서 그때 포기를 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게 된 거고 중국은 사실은 출발 자체가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CATL 같은 경우가 2011년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 LG엔솔이나 삼성 S3에 있던 분들이 CATL로 넘어가서 그 기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니까 남의 기술을 훔쳐서 한 애들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기술력이죠. 일단 초격차 기술력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초격차의 핵심 기술력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극진단에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멀리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빠르게 간다든지 아니면 짐을 많이 실린다든지 실내 공간을 넓힌다든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는 폼팩터라고 보통 보면은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배터리를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하면 또 화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화재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국이 하는 LFP 배터리는 불이 안 나고 NCM은 불이 잘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테슬라가 원래 유럽 쪽에서 BYD의 LFP 배터리를 쓰기로 했었는데 안 쓰기로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싸고 그다음에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국제, 정치, 경제 쪽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에서 글로벌 배터리 넘버원을 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인위적으로 푸시를 해서 밀어줘서 이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서 글로벌 넘버원에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 눈여겨보다가 그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를 해서 이제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거는 미국의 패권이나 이제 세계 자유 진영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재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국제, 정치적인 흐름상에서 한국 배터리를 이제 민주 진영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호재까지 갖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주가 오르고 있는 게 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